안녕하세요 티온쥬의 쌍서윤아 입니다 2020년도에는 라라팀도 더 잘됐으면 좋겠구요 티온쥬도 소금장터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도 우리 티온쥬 더 화이팅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알롱 대표 송현입니다 저희 이번 새해 목표는 그레이스 알롱 매장을 10개를 내는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 3개 되어있구요 7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양해호 대표 양유입니다 모임에 새로 들어오게 되어서 연관이구요 앞으로 모임에 활성화될수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호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기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H샵 더 세컨 대표 한우라고 합니다 2020년 홈쇼핑 보스티나 염색량이 대박이 되길 기원하면서 2020년 마무리는 천인삼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준비했네요 네? 준비한건 아니구요 준비는 되지 야 준비 안해서 넌 왜 회장이 준비한건 아니에요 준비한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 출구식 때 했던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좋아요 아 네네 오늘 장이야 보여줘 네 어 큐엄즈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과 뱀만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화이팅 찼네요 지난해에 보여주신 어 태엄즈의 땀과 열정 진심을 감사드리여 2020년 올 한해 태엄즈의 큰 성장과 달성으로 모두의 풍성과 꿈이 늘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어 올 한해를 시작한게 지난해를 떠올려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짧은 여정이었지만 모든게 완벽했던 일본 호요연수 트렌디하며 크리티반 태엄쇼 창단의 시작으로 대한민국 패션의 선두, 패션 유포스도, 마크인의 활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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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0 어 어 이렇게 어 어 어 어 오 어 아 이 시간에 참여하는 다음에 가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0년 가장 큰 변화는 저의 희한 절친과 너무 길죠? 괜찮아요 마크 연장의 브리즈가 불가능한 걸 더욱 하나가 되었으면 알려고 여러분들의 문의 힘과 마크 연장의 브리즈가 제일 더욱 높은 영 유혹의 작전과 의자는 김세정의 될 것을 시작하는 바입니다 야아아아아아 아니 이게 아 끝난 것 같았다 네 아 2분 넘었습니다 2020년 제가 티옹주가의 도전을 받으시며 첫째, 가차 산업에 따른 시장 전액이고요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님들에게 상원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해보시며 둘째, 마크 연장로 MOU 체결로 인해 인성 강화와 인쇄 양성을 가속됩니다 셋째, 디자인 가치성 수리에 다양한 교육, 가태로운 컨텐츠로 샤이국의 제동 마크 이만의 디자인을 택하겠습니다 넷째, SNS에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매장 및 디자인들들의 홍보를 더욱 진행하겠습니다 다섯째, 아카데미 포리코리즈 실험으로 조금 더 대충적인 아카데미 설립을 강화하겠습니다 2년 새해는 생과 건강이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소만하시며 모든 일 모두 되시길 바라 사랑하기를 사랑하는 교육주 여러분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을 힘차게 힘차게 응원합니다 크리어살롬 대표원장 김태정 안녕하세요, 루이예요, 혼자 루이입니다 올해 볼 때는 지금처럼 우리 건강하고 하는 일 모두 잘 되고 지금처럼만 쭉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우리 티온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오늘 한 해 2020년도 저희 티온즈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번창하게 지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티온즈의 마취장 노래에 파크부티가 다른 게 아니라 형님, NG야, NG야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릴까요? 너무 작아 안녕하세요, 파크부티 대표 박근성입니다 2020년도는 티온즈 멤버들이 소망하는 거 다 했으면 좋겠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는 그런 파크부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었습니다 화장실이 같아 누나 먼저 들어 2020년 티온즈 화이팅 끝이에요 끝이에요 서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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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네 진짜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무딘장 쑥스럽네 이런 거 하니까 쑥스럽구만요 저는 티온즈의 2020년에는 조금 더 적극성 있게 참석하는 수성이가 될 것을 생각했고요 2020년도의 목표는 EEE입니다 그게 뭐냐면 두 배 성장 두 배 직원 많이 구하기 그리고 매장 두 배 더 크게 하기 이게 제 세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환장입니다 올해가 쥬 뛰는데 올해가 쥬 뛰는데 제가 쥬 뛰는데 올해 저 해에 열심히 뛰어서 좋은 성과 열심히 사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2020년 우리 혜정님 네 저희 뭐 목표가 있나요 팀 저요 올해는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티온즈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확실하죠? 그럼요 출덕도 최고 글쩍도 최고 교육도 최고 알겠습니다 파이팅 열심히 뒷받침 하겠습니다 파이팅 예스어 피하시는 우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 담당이라 이게 아 봐봐 우리 성훈재가 잘 잘하는 그날까지 영상 담당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1대1이 엄청 센데요 아 우리 맏형님 예 저 왜 이렇게 못 먹어 그냥 먹고 안 돼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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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